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이고 내일장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우선 지수부터 보시면 미국장이 살짝 빠져가지고 개파락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위아래로 살짝 흔들어진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상승을 좀 많이 해주고 자연스러운 눌림 중에 지금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지금 여기서 급락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잘 안들어요. 나오면 그때에 맞춰서 하면 되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원래 하던 매매를 그대로 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지수는 이렇게 보고 오늘 거래했던 것부터 좀 보시면은 우선 NHN 벅스 이 NHN 벅스가 상한가를 가고 어제 좀 꼬리를 달고 눌렸었는데 오늘 개파락을 시작했죠. 보시면은 어제 떨어질 때 계속 매수해주고 어제 정가베팅 개념으로 들어갔다가 다 매도하고 오늘 시가부터 들어가서 매수하고 올라가면 매도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같은 라인에서 종가베팅으로 들어갔는데 올라와서 매도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넥슨 GT 넥슨 GT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양봉을 뽑아놓고 어제 눌렸었는데 이것은 어제 눌렸을 때 잡아 들어가고 올라올 때 매도해주고 또 종가 개념으로 잡아 들어가고 오늘 또 올라올 때 매도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 메디칼 세종 메디칼도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이 1일차죠. 오늘 1일차에서 떨어질 때 매수 들어가고 여기서 추가 매수가 되지 않아서 짧게 끊어주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오후장에 저가를 깨고 매수하고 올라올 때 매도해주고 좀 이게 일봉상으로 좀 높다 보니까 그렇게 목표가를 크게 잡지 않고 짧게 짧게 1,2% 뛰기를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가에 조금 기다렸다가 종가 고가로 끝나길래 종가에 다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은 오늘의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했는데 본타를 했어요. 상승을 하고 눌려줄 때 매수를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추매라인이었는데 다행히 마지막 추매라인하고 이정도쯤에 손절가를 잡았었는데 손절가까지 오지 않고 올라와가지고 본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엊그저께 칩스앤 미디어 골을 날 뻔했는데 다행히 이건 좀 살려줬네요. 오늘 매매는 이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한두 종목씩 좀 거래할 종목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제가 원하는 포지션, 원하는 종목 그게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래한 건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어제 대장주 후보로 골라놨던 세종 메디카는 갭을 뜨고 눌리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대장주가 된 모습이에요. 세종 메디카는 대장주라고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추가를 하고 빈칸 메모 12월 14일 세종 메디카는 대장주가 됐고 그 다음에 인포뱅크는 거래대금이 한 번도 터지질 않았어요. 이것은 대장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장 중심지로는 에코캡이 한 번도 상한가를 갔죠. 확실히 밑에서 상한가가 나오고 한 번 더 갔는데 상한가가 나오긴 했지만 좀 위험한 구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하나투자증권에 4,400억이 터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한 번 더 또 상승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조건 검색식을 통한 대장주를 좀 찾아보면 하나투자증권은 대장주 후보로 놔둘 수 있을 것 같고 에디슨 EV는 좀 밑에서 나와서 되지 않고 그 다음에 SK도 좀 애매하죠. 그 다음에 대원제약이 상한가를 갔지만 밑에서 나와서 안 되고 대원화성도 밑에쯤이고 에코캡은 상한가를 갔지만 이것도 좀 높은 구간이고 메디폭터도 밑에서 나온 거고 성신량에는 조금 평상시 거래대금이 없어서 되질 않고 넥슨 GT는 한 번 쉬었다 가긴 했는데 대장주는 아닐 것 같습니다. 유즌로봇도 안 되고 아이진도 지금 밑에서 상한가라서 되지 않고 그 다음에 KG모빌리어수도 안 되고 여기서부터는 천억 아래네요. 오늘 한국 한화투자증권 말고는 대장주 후보로 등록된 게 없습니다. 어쨌든 종목을 찾은 게 아니라 내가 이게 말이 좀 아다르고 오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거래할 종목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거래할 종목이 나타났을 때 그 종목을 거래한다는 개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주식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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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